송도가 바라보는 곳 서울대가 선택한 자리 100곳 그곳에서 아주 특별한 KYS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대한민국 지식산업센터의 기준이 되다 프라임센터 백호 경기 서부권 산업단지의 중심부에 위치한 백호 친도시는 광역교통과 물류의 최중심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제3경인고속도로를 통해 서울과 인천, 수도권으로 빠르게 연결되며 송도와 바로 연결되는 백호 대교 건설로 획기적인 교통환경을 갖추게 됩니다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대표적인 교육, 주거, 연구 중심도시로 개발된 백호 친도시는 성공적인 도시개발 사업으로 주거단지와 생활 인프라가 갖춰졌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가 건립되고 카카오 데이터센터 건립 R&D단지 조성으로 백호 친도시는 송도와 함께 지식산업과 교육연구시설이 어우러진 최고의 산학연구단지로 발전합니다 옥구공원 앞에 위치한 프라임센터 백호슨 트리플 빌딩으로 이루어진 백호 친도시 최대 지식산업센터입니다 각 동에는 공장, 기숙사, 상가, 클린시설, 주차장, 옥상 정원이 있고 바로 앞 푸른 공원까지 있어 이곳에서 워라벨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집니다 제조형 복합업무를 위한 특화 설계는 편의성과 경쟁력을 높여줍니다 프라임센터는 지하 2층부터 9층까지 드라이브인 시스템을 도입 광폭 통로로 설계하고 도어 투 도어 시스템을 적용하여 대형 차량도 공장 바로 앞까지 진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층고를 6미터로 높게 설계하여 쾌적한 개방감을 확보하고 공간 활용을 극대화합니다 최상층은 오피스텔형 기숙사입니다 서해바다로 탁 트인 전망 펜션 같은 실내에서 보내는 휴식은 비즈니스의 효율도 높여줍니다 무한 경쟁시대 4차 산업의 발달과 업무 환경의 변화로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부동산 규제 없고 세금과 대출까지 유리하며 안정적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이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인근 노후화 산업단지의 이전 수요와 교통, 개발, R&D 호재가 풍부한 곳 프라임센터 백옷은 지식산업센터를 위한 최고의 투자처입니다 수도권 서남부 산업 발전의 추기 송도 건너 백옷을 향하고 있습니다 1과 3, 취미 한자리에 원스톱 워라벨의 실현 백옷의 마지막 지식산업센터 프라임센터 백옷으로 오십시오 프라임센터 백옷 백옷의 마지막 지식산업센터 백옷의 마지막 지식산업센터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